몸별 피어 생세 잔 악 어 어 매 올 이수 야 오늘 야 야쨈 surveillance 내가 어 erad receipt 말했던 그를 응? 생각해 봤어, 어떻게 할지? 그런거 때문에 What I've said 아dir 앙 그냥 몰라 조금 조금... So, uh...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me?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me? 그래, 결심했어 아,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데 뭐 우선 조언은 해줘야 되니까 짧고 긁은 내용으로 답변해주자 Give up! 참 좋은 친구 사이네요 야, 네가 나라면 어떡하겠냐 포기해 다정합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하겠니 What would you do? 라고 했어요 덧붙이죠? 네가 나라면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me? 이때 주의할 것은 were 라고 쓴다는 겁니다 왜? 보세요 네가 나다 You are me 말이 안 되잖아요 If you are me 네가 나라면 너는 나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동사 형태를 바꿔줘야만 한대요 If you are me 가 아니라 If you were me 라고 바꾼다고 하죠 이게 옛날에 배웠던 가정법이라는 건데 그런 건 신경쓰지 마시고 용어는 됐어요 그냥 were 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서 If you were me, what would you do? 어떡하겠니? 그렇습니다. 어떡하겠니? 가망이 없어 보이나봐요 포기해 Give up 짧고 굵게 Give up 물론 때로는 이렇게 냉정하게 말을 할 필요가 있죠 친구한테 근데 모르는 거니까 이제 신중하게 너무 막 Give up 냉정하게 하는 것보단 아 난 뭐 좀 가만히 있어 볼 것 같아 좀 난 기다려 볼 것 같아 나 같으면 좀 참고 기다려 볼 것 같아 연락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좀 가만히 있어 봐 기다려 볼 것 같아 나 같으면 기다린다 I would wait I would wait 요렇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wait는 뭐 쉬운 건데 I would wait 라는 거죠 꼭 챙겨 가셔야 되는 조동사 would 첫 번째로 발음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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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ould wait 무슨 의미냐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상상하는 거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일하면 나 같으면 기다릴 것 같아 뭐 뭐 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이죠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냥 상상 추측 이런 거 would I would wait 나 같으면 기다릴 거야 기다릴 것 같아 요런 느낌이 would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반대로 친구한테 야 밀어붙여 남자가 말이야 어 그냥 시원하게 밀어붙여봐라 그러면 go for it go for it go for it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go for it 그렇잖아요 관계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쭈뼛쭈뼛 하는 거 보다 그냥 시원하게 대시를 하고 그렇죠 거절도 빡 명확하게 당하고 그래야 포기도 되고 경험담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go for it 한번 야 대시해봐 질러봐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하하 좋아 이 좌식 형이 코리안 스타일로 한 수 알려주겠어 일단 갈고 닦은 실력으로 멋지게 영어로 조언해 주는 거야 네 진심을 담은 조언인 거 같아요 전화해서 크 다 말하겠어 나 같으면 말이야 너 얘기 잘 들어 나 같으면 딱 전화로 진솔하게 말이야 얘기를 다 할 거야 전화해서 전화해서를 I will call her 이렇게 쓴 게 아니라 get 쓴 부분이 주목할 만합니다 자 얻다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get her on the phone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건다는 얘기가 되죠 그녀를 얻는 게 아니라 get 이미지 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get her on the phone 내가 걸어서 전화를 걸어서 전화로 전화로라고도 전화라도 만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전화로라도 그녀에게 모든 걸 말할 거야 and tell her everything 그간의 마음고생들을 다 말한다 이거죠 I would get her on the phone and tell her everything 이 느낌 그렇죠 get을 굉장히 잘 썼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tell 동사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tell 다음에 사람이다 tell her 뭐 뭐 tell her everything tell 사람 something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tell 동사의 어순 사람이어죠 tell 사람 아니면 전화로 그렇게 다 주구구절절히 말을 못하겠으면 최소한 말이야 or 아니면 at least 중요한 단어네요 최소한 인마 어 at least 최소한 만나자고 해 데이트 신청해 마지막이라도 한번 봐라 봐라 어떡해요 ask her out on a date 너무나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ask 사람 out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ask를 그냥 묻다 요청하다 묻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ask 사람 out은 집에 있는 사람인 거지 쉽게 생각하면 ask 사람 out 그래서 데이트 신청하다 라는 뜻이 돼요 ask her out ask her out 저랑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ask her out 물론 여자분이 ask him out 쓸 수도 있겠죠 어 저한테 왜 전화 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뭐예요 I'm asking you out I'm asking you out 이렇게 좀 느끼하긴 하지만 I'm asking you out 자 요런 그 사람 만드는 표현 하나만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친구들이랑 논다 그럴 때 논다가 뭐지? 이러면 많은 분들이 play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play는 진짜 애들이 노는 거거나 막 육체적인 활동 아 뭐 뭐 미끄럼틀 가고 놀이터 가고 이런 그런게 play이고요 함께 시간을 보낸다 어울린다는 hang out입니다 아 지금 이제 ask 사람 out 나왔는데 또 비슷한 느낌 out도 있으니까 hang out with 누구 hang out with 누구 하면 같이 이제 어우러져서 논다 시간을 보낸다 이런 뜻이 돼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서 데이트 신청 해봐 그러면 거절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see what happens see what happens 굉장히 활용도 높아요 그래서 see가 보다잖아요 what happens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거를 이것만 딱 따로 써서 똑 떼가지고 아 나 걱정이야 아 몰라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자체만 그냥 쓸 수 있죠 let's see what happens okay let's see what happens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진짜 자주 씁니다 이것도 let's see what happens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친구가 완전히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나 같으면 야 전화를 해가지고 다 말해주고 말이야 야 안 그러면 어 데이트 신청해서 거절하면 하는 거고 만나지면 만나지는 거고 어떻게든 한번 보는 거지 뭐 어 꽤 이제 합리적이고 도움이 되는 조언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있다면 대시하는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신나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길 열심히 했어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